2019년 9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랜데일에 살던 한 소녀가 자신의 실종을 예고한 채 갑자기 사라진다. 한밤중에 갑자기 사라진 소녀는 당시 14세의 알리샤나바로라는 여자아이로 그녀는 어머니 제시카 누네즈 그리고 양아버지의 보호를 받던 자폐하였다. 알리샤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인 누네즈로 그녀는 알리샤가 사라지던 날 새벽 1시에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온 소녀와 마주쳤고 이때 소녀는 왜 아직도 안 자고 있냐며 질문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누네즈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에 뒷문이 열려있었고 뒷마당 담벼락 아래에는 누군가 담을 넘을 때 사용한 듯 발자국이 찍힌 의자가 놓여있었는데 이에 이상함을 느낀 누네즈는 즉시 집안을 돌아다니며 특이점을 찾던 중 알리샤가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동시에 그녀는 알리샤가 남긴 듯한 메모를 발견하는데 메모의 내용은 나는 도망쳤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맹세해요. 죄송해요. 라는 내용으로 마치 의도적으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누네즈는 알리샤의 메모를 보고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데 평소 알리샤는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성격으로 매일 같은 패턴의 삶 속에서 굉장히 정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데다가 보수적인 성격에 더운 날씨에도 긴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소녀였다. 이 때문에 누네즈는 자신의 딸이 갑자기 집을 나간 것에 더욱 의문이 생겼고 누군가 소녀를 조종해 데려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누네즈는 문득 알리샤가 평소 즐겨하던 게임을 떠올린다. 알리샤는 평소 비디오 게임을 즐겨하던 소녀로 게임과 관련된 온라인 채팅방과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즐겨왔는데 이 사실을 경찰과 공유한 누네즈는 즉시 알리샤가 온라인에 남긴 흔적을 찾는 것에 집중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를 예상이라도 한 듯 알리샤는 자신의 아이폰과 맥북을 소지한 채 집을 떠난 상태였고 그렇게 더 이상 알리샤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14세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메모 한 줄을 남기고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는 그녀를 찾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누네즈는 TV 프로그램과 지역 광고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샤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러던 2023년 7월 알리샤가 집을 나간 지 4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뜻밖의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놀랍게도 알리샤는 자신의 집이 있는 애리조나로부터 약 225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브르라는 작은 마을의 경찰서에서 발견되었고 집을 떠날 때 예고했던 것처럼 소녀는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실종된 알리샤라며 실종자 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한다. 7월 23일 마침내 알리샤의 소식을 접수한 경찰과 FBI는 즉시 무장을 한 채 소녀가 머물고 있던 몬타나의 아파트로 향하였고 이후 소녀의 남자친구이자 룸메이트로 보이는 36세 남성 에디 데이비스를 연행한다. 데이비스는 몬타나주 아브르에 거주하며 월마트에서 일을 했었던 남자로 적어도 1년 동안 알리샤와 함께 살았지만 다행히 알리샤에게 어떠한 피해 도입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경찰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알리샤는 그동안 그 누구도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거나 감금을 당한 것도 아니며 원하는 대로 집을 드나들거나 외출할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알리샤가 경찰서를 찾아오기 전날 밤 그들의 이웃 주민들은 알리샤가 머물던 집으로부터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고 이때 알리샤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제 18세가 된 알리샤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녀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던 그것은 본인의 자유로 경찰은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고 단지 그녀를 부모에게 연결해준 뒤 그간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986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사빈 페리시의 우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발견된다. 해당 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현대적인 건물이 공존하는 곳으로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의 맨이라는 마을에 살던 한 남성은 우연히 자신의 소유지에 있던 우물을 이용하던 중 그 안에 잠겨있던 유골을 발견한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회수된 몇 조각의 뼈만을 가지고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고 DNA 수사 같은 개념 또한 없는 상황으로 경찰들은 유골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물에 그대로 둔 채로 더 이상 진척 없이 수사를 보류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2013년 10월 앞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분석을 해오던 미국의 법의학 연구소 페이스스는 유골의 골반 부위에서 산탄총 총알이 박힌 흔적을 발견하였고 유골이 발견될 당시 사망하거나 실종 처리되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실종되기 몇 해 전 복부에 총상을 입었던 레스터로마라는 남성을 발견한다. 또한 로마로 추정되는 유골을 분석한 결과 둔기에 의한 외상과 자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확인됨과 동시에 유골과 함께 발견된 파란색 셔츠와 갈색 벨트 그리고 운동화의 모델이 로마가 실종되던 날 착용했던 것과 일치하였다. 점점 수사의 진척이 보이기 시작하자 경찰은 재수사를 위해 다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DNA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2021년 2월부터 다시 해당 우물을 방문해 유골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약 8m 깊이의 우물은 내부가 워낙 좁고 어두운 데다가 산소가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공간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과 경찰들은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수색을 시도하였고 결국 해당 지역 소방국 소속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우물 내부에 진입한 끝에 유골을 비롯한 기타 증거물 회수에 성공한다. 분석 결과 해당 유골의 신원은 앞서 예상대로 1984년 1월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던 58세의 레스토로마라는 남성으로 로마는 우물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그랜드아일이라는 마을에 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남성이었다. 유골의 신원이 레스토로마라는 사실이 수십 년 만에 확인되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속도가 붙기 시작한 사건 조사로 용의자를 추리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경찰은 실종 직전 로마의 집에 함께 살던 패트리샤 티토라는 여성에 집중한다. 즉시 패트리샤 티토를 수소문하기 시작한 경찰들은 이미 한 건의 살인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아 보격 중인 티토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후 루이지에나 교정국에 방문해 그녀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티토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티토에 의하면 1984년 당시 로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해되었고 이후 그를 살해한 사람이 로마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유기했다며 자신이 로마가 이를 당한 장소로 데려가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은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로마의 사망과는 무관하며 그에게 이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데빈 시블리라는 남성이라고 말하며 로마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시블리에게 돌린다. 그렇게 2021년말부터 2022년까지 오랜 기간 이어진 티토와의 면담으로 수사에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한 경찰은 그녀의 말대로 데빈 시블리라는 남자를 수사선상에 올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로마가 발견된 우물이 당시 시블리의 가족들이 소유했던 부진해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결국 2023년 미시시피주 빌록시에 위치한 집에 머물고 있던 74세의 시블리는 경찰에 체포되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앞서 경찰의 모든 내용을 자백한 티토 또한 37년간 로마의 죽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되었다. 이후 티토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티토의 행동을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였고 이 때문에 로마의 가족들이 거의 40년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기존 판단대로 그녀를 시블리와 함께 기소한다. 또한 추후 밝혀진 사실로는 1984년 1월 로마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들은 로마가 운영하던 라운지에 방문해 그곳에 있던 티토를 신문하였는데 이때 티토는 로마가 얼마 전 여행을 떠났다며 거짓 진술한 것이 밝혀졌다. 현재 시블리와 티토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레스토러마 사건과 관련된 두 사람의 역할과 범행 동기 등이 곧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